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발견이 발견 나오네 왜 그땐 그렇게도 어려웠던 건지 이젠 너에게 아무리 소리를 찔러봐도 너는 듣지 못해 마지막 너의 뒷문 아 그게 그게 오케이 맞아요 그거 저 완전 천천히 합시다 오케이 보이나요? 나오나요? 장빈이가 없어요 장빈이 장빈이가 없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오나요? 저희 이번 가봐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인사드릴게요 안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벌써? 곧 크리스마스 형 벌써 빨간색 입었네 메리 크리스마스 어? 우리 다 빨간색 입었네 우리 빈이가 코딩 할까? 일단 빨간색 입었네 안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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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 바이 띠띠니 띠띠니 나를 떠나가던 그땐 보내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다시 한번 그때로 단 하루 나도 다시 또 그대로 돌아간다면 갈 수 있다면 Oh I know 너란 이제 잠깐이라도 내게서 두대로 떨어지지 못하게 너에게 내 전부를 다 줄텐데 그땐 대박 안녕